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남조류가 과도하게 성장하면서 물의 색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녹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녹조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과 그 인근에 검출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슈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낙동강에 녹조가 번상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녹조란 정확히 무엇이고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녹조란 여름철에 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아노박테리아, 남조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조류가 부양물질들을 많이 먹게 되면 번식을 강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녹조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에 녹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조류 녹조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온대 지역에서는 남조류 녹조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발생을 한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양분, 특히 인해 농도가 물속에서 높을 때고요. 두 번째는 섭씨 25도를 초과하는 물이 상당히 고온일 때입니다. 세 번째가 체류 시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길 때, 네 번째가 성층화 현상으로 물이 안정화됐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아마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물의 움직임이 적을 때 여기에다가 온도가 높고 녹조류가 번식하기 좋은 영양물질들이 떠내려가지 않고 고여있을 때 녹조 현상이 벌어집니다. 때문에 WHO, 세계보건기구는 플라큰톤 남조류가 땜이나 호수, 연못처럼 또 느리게 흐르는 강물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가지 발생 조건 가운데 한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녹조번식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뿐만 아니라 축산 분유처럼 논밭에 쌓여있다가 빗물과 함께 강으로 들어오는 오염원이죠. 특히 인해 물질이 많이 강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한 가지 이유로 꼽는 게 여름철의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는데 인도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4대강 보호 수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녹조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4대강 보호의 수문을 여는 것이 녹조 방지 대책의 첫 번째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녹조가 무엇이고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녹조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고 지역에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 또 생태계나 주변 환경 우리 인간에게는 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녹조 발생의 3대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물이 천천히 흐를 때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댐이나 보호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곳인데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상류와 중류를 거치면서 이 가운데 댐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동 지역에는 안동댐과 이마댐 그리고 영주에 영주댐이 있고요. 낙동강을 따라서 대구까지 이르게 되면 또 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여덟 개의 보와 댐 지역을 주로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녹조가 이게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아노 박테리아마다 생성하는 물질, 독성 물질들은 좀 종류와 양이 다른데 대략 한 서른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은 270여 종이 되는데 마이크로시스틴 중에서 LR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청산가리, 흔히 말하면 유해물질로 알고 있죠. 독극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청산가리 이야기하는데 청산가리의 6,600배에 달하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량에서도 소량으로도 생식성, 독성 물질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요.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이걸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댐이나 보호가 있는 곳에 직접 몸이 닿지 않으면 괜찮지 않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서도 녹조가 일어나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즉슨 강이 흐르면서 발생했던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물질이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또 2022년에는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특히 식탁에 우리 먹거리를 걱정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우려가 컸습니다. 지난해에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산물에서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그렇다면 수돗물에서도 검출되는 것 아니냐 우려에 대해서 일단 검출된 바 없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의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 또 이렇게 강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피해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녹조와 관련해서 제가 에어로졸이라는 단어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공중에 떠다니면서 우리 호흡기에 좀 해를 끼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네. 아마 우리가 분무기를 사용하면 공기 중으로 물방울들이 아주 미세하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호흡할 때는 호흡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미스라고 하죠. 일종의 떠다니는 녹조 알갱이인 셈인데요. 녹조 독성 에어로졸은 바람물질이자 신경과 간 생식기 내에 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에 부산 쪽에서 낙동강에서 1.1km 떨어진 아파트 실내에서 검출된 적이 있고 또 작년에도 부산 한 곳과 양산, 경남 지역 다섯 곳에서 또 확인이 됐었습니다. 낙동강 유역과 3.7km 떨어진 주곰 밀집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3.7km면 꽤 많이 떨어진 거리라서 이 정도까지도 에어로졸이 영향을 미치는가 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기 중의 녹조 독소에 대해서 우려가 더 큰 이유가 지역 주민들이 호흡기로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이 물을 마시지 않거나 내가 닿지 않으면 되는데 공기 중으로는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치수나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돗물은 제어가 가능하지만 공기는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일단 공기 중 조류독소, 녹조독성 검출은 없었다. 즉각 반박을 했는데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는데 앞서 3.7km, 4km 이내 안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녹조가 우리 호흡기 중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알아봤고요. 앞서 살짝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 이 녹조가 땜은 물론 또 해수욕장에서도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녹조가 강을 넘어서 해수욕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게 일시적인 보 개방으로 녹조가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면서 해수욕장까지 미쳤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이 많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수하기 위해서 보를 개방했는데 너무 많은 녹조들이 남조류가 한꺼번에 떠내려가다 보니 물이 흐르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된 건데요. 이것 때문에 낙동강 하구의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마이크로시틴이 검출됐고 이곳에서 또 루게릭병과 뇌질환을 일으키는 새로운 녹조독인 BMAA가 국내에서 또 처음으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해수욕장도 문제지만 경북지역 같은 경우는 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영주댐에서 녹조독을 측정했는데 마이크로시틴이 1.2ppb나 검출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독인 아나톡신도 3.945ppb가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낙동강의 최대 아나톡신을 0.28ppb로 보고 있었는데 단순히 비교해보면 14배나 높은 수치가 확인된 겁니다. 낙동강 볼류에서 정량한 게 미만인데 영주댐 선착장 인근에서는 독성이 더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댐의 역량이 아닌가 그래서 댐으로 인한 녹조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녹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낙동강 어민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낙동강에서 업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물을 걷어올리면 대부분 죽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살아있는 물고기가 올라오더라도 강준치나 블루길, 베스처럼 민물 생선으로 우리가 식용하지 않는 생선들이 올라오다 보니 이게 볼을 만들어 놓고 물을 가둬놔서 녹조 현상 때문에 이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냐 녹조 현상과 물고기의 생존 요인에서 어떤 관련이 혹시 있을까요? 물고기와 생존 관련? 갑자기 이제 물어보시니까 떠오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녹조가 물 안에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독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녹조가 번식하게 되면 물고기도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소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물고기가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이 나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부영양물들을 녹조가 다 차지하고 있고 결국 물의 질 자체가 나빠지기 때문에 물고기도 생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어민들 입장에서는 생업을 위한 물고기 잡이가 안 되는 것은 물론 녹조의 독성 물질과 직접 접촉하다 보니 어민들 입장에서는 녹조 현상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런 이유였군요. 이렇게 되면 녹조 독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어민분들의 건강이 우려가 됩니다. 여름철 낙동항에서 좀 카약을 타거나 제트스키, 이렇게 바나나 보트 등 좀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건강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레포츠를 즐기신 분들이 특히 녹조 현상이 있을 때 피부에 많이 닿았다가 돌아가셔서 피부에 발진이 올라오는 경우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녹조 현상이 있을 때는 레포츠 활동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안동댐을 예로 들면 지난해 8월 안동댐에서 9만 4,095 셀 정도가 측정이 됐는데 셀은 녹조 알갱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조 알갱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성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데 녹조 경보 단계를 보면 천 세포 이상, 만 세포 미만이면 관심 단계 그리고 만 세포 이상, 10만 미만은 경계 단계 100만 개 이상 세포 알갱이가 발견되면 조류 대발생 단계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보 단계는 있긴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준치가 상당히 좀 느슨한 편이라서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지금 경보 단계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강가나 땡 근처에 녹조에 대한 안내판이나 표지판 아마 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좀 이상한데? 이 정도만 있지 녹조 경보 단계를 안내하고 녹조가 있을 때는 이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표지판 자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가능하면 여름철에 녹조 현상이 보이면 레포츠는 자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이렇게 들은 이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것도 조금 마련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알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앞서 많은 전문가가 현재로서는 이 보수문을 여는 것이 가성비가 높은 녹조 방지 대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가 녹조 번성 시기의 수문 개방을 강행해서 이 피해가 확산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녹조가 발생한 원인이 녹조 현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수문을 개방하면서 여기까지 독성물질이 떠내려갔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녹조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수문 개방을 해서는 뒷북이다. 오히려 하루에 피해만 끼친다. 녹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상시적으로 수문 개방을 하는 것이 맞지 녹조가 일어나는 걸 감추기 위해서 뒤늦게 수문 개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인데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4대강 보호 자체를 좀 철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제 영주시는 또 영주댐 중공 이후에 관광자원화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관광자원화 이전에 녹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영주댐이 있는 내성천 일대가 영주댐이 중공하기 이전에는 녹조 현상이 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주댐 중공 이후에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이 댐 건설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인데요. 앞서 이야기해 주신 영주시의 관광자원화 상당히 많은 공을 영주시가 드리고 있는데 환경단체 쪽에서는 아니 요즘 누가 댐 보러 관광하러 가냐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이 댐 관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녹조 현상부터 해결하고 그래야 이 주변에 관광도 가능하지 녹조보로 관광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부의 계획도 한번 살펴봐야죠. 네. 지난해 환경부가 녹조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로봇을 투입해서 녹조를 걸러내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녹조가 집중적으로 좀 발생하는 5월에서 9월까지 계절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시기에 녹조 발생지에서 녹조 제거 장치를 가동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로봇이 수면을 자율주행하면서 녹조를 걷어내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정고령부와 안동댐에서 각각 한 대 그리고 충청의 대청댐에서 두 대를 투입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22대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비점오염원들이 토양에서 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하천 인근에 주변에 퇴비를 보관하는 부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공사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하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인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을 맞춤형 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오염 저간시설 설치도 우선 지원하기로 환경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했지만 앞서 환경단체가 지적했던 댐과 사대강 보호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부의 종합관리 대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녹조가 발생하는 네 가지 원인 가운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섭씨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을 제외하고 나면 비점오염원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 물이 천천히 흐르도록 하는 것을 인간이 천천히 흐르도록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려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녹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